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면 확정급여형의 경우에는 중도인출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DC나 ARP는 가능하다 일정한 사유가 해당되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도인출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중도인출,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는 뭐라고요? 금지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금지가 됩니다 그러나, 거기 두 번째 줄 나와 있죠? 근퇴법의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것에 한해서 퇴직급의 중도인출, 중간정산이 허용된다고요 원칙적으로는 금지가 되는데 이런 정한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퇴직금제도 DC, IRP는 중도인출, 중간정산이 허용되지만 DB의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죠 DB형의 경우에는 중도인출 된다, 안 된다, 중도인출 안 된다, 안 된다는 것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그 해당 사유에 해당되면 중도인출, 퇴직금의 경우에는 중간정산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금퇴법 시행령에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외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없다 원칙은 안 된다고 했죠 그러나 이 사유에 해당되면 그때는 중간정산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스에 나와 있죠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사유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 아셔야 되겠죠 알아두어야 됩니다 체크해 놓으시고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포인트는 뭐예요?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입니다 본인 명의 체크해 주시고요 무주택근로자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점은 뭐예요? 무주택근로자가 쭉 뭐라고 돼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죠 전세보증금 얘기하는 거죠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사업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1회, 한 사업장의 전세보증금을 이유로 해서 퇴직금제도 중간정산은 한 번만 인정된다는 거예요 한 번, 한 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의 사람이 다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말하는 거죠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그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되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내용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다음 점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역산해서 5년 이내 글로자가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이런 경우도 해당되고 그 다음에 다음에 보시면 한마디로 임금피크제입니다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를 이유로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퇴직금 그래서 사용자가 기존 정년을 연장이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해서 임금액을 줄이는 제도가 바로 임금피크제잖아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다음 점의 경우에는 뭐냐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해요 한마디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중간정산 사유가 되고요 다음 내용도 마찬가지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이런 경우 중간정산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용노동부가 정하는 고시 사유에 해당되면 퇴직금 제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렇게 보시고 넘어가 보시면 퇴직연금 제도의 중도 인출입니다 그렇습니다 퇴직연금은 중간정산이라고 하지 않고 중도 인출이라고 하죠 표현을 퇴직연금 제도의 중도 인출 사유를 봤더니 대충 보니까 뭐예요 비슷하죠 퇴직금의 전 페이지의 퇴직금 제도의 중간정산 사유와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무주택근로자의 본인 명의 주택구입이라든가 전세보증금에 따른 1회 보증금 부담이라든가 또 질병 부상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이런 6개월 10.5% 초과하는 경우 이런 경우 어떻게 동일하죠 중간정산 사유와 그렇습니다 5년 이내 근로자 파산도 동일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다른 것이 마지막 점에 보니까 퇴직연금 제도에서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어떻게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정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부분을 잘 정리해 놓은 표가 바로 뭐예요 잘 정리해 놓은 표가 1-10 퇴직금 중간정산과 DC와 IRP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에 있어서의 중도인출 사유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구분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거기 보시나요 7, 8, 9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7, 8, 9의 내용이 뭔가요 거기에 보니까 7번의 경우에 임금피크제 그렇죠 그렇습니다 임금피크제 그렇죠 그 다음에 8번과 9번의 경우에는 한마디로 뭐예요 근로시간 단축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이런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그렇죠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죠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는 해당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DC나 그렇죠 IRP 등에 있어서의 중도인출 에 대한 사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불가하다 그렇습니다 아 이런 거 시험에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렇습니다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당연히 퇴직연금에 있어서 그것을 담보로 제공받고 그렇죠 그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퇴직연금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건 불가하다 이런 정도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습니다 어렵지 않다 자 그래서 중도인출 중간정산 사례를 Q&A로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사례로 해놨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시험에 언제든지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 1번 보시면 거기 별표 체크해 놓으시고요 주택을 소유했다가 팔고 다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주택을 소유했다가 팔고 다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마디로 중간정산 중도인출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정산 신청 전에 주택을 소유한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이면 가능하다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이면 중간정산 중도인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 체크해 두시고요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또 뭐예요 보유주택의 매도일과 새로운 주택의 매수일이 동일한 경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날 매도하고 같은 날 샀다는 얘기죠 매수했다는 얘기죠 이때는 유주택자잖아요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정산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부분만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일 기준에서 무주택자이면 가능하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사례 2번으로 가보시면 근로자가 전세로 살고 있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주택매매 계약에 대한 체결 주택구입 대금 지급 좀 특이한 경우라고 봐야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졌대요 동시에 이루어졌대요 자 이런 경우에도 중간정산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요 왜 그러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간정산 중도인출을 신청하게 되면 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가능합니다 좀 특이한 경우 있지만 한꺼번에 다 동시에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가능하다 가능하다 꼭 체크해 두세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 3 볼까요 사례 3 보시면 무주택자가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핵심 내용만 볼게요 오피스텔은 한마디로 뭐예요 다음줄에 업무 시설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오피스텔이겠죠 오피스텔이니까 업무 시설 중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줄 보시면 그래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어서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업무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죠 중도인출 안 돼요 인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다만 나와있죠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이에요 그렇죠 주택이에요 오피스텔인데 주택이라고요 주택 건축물 용도가 주택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주택으로 인정되어 과세된 주거용 오피스텔 그렇죠 주택 그렇죠 한마디로 주거용 오피스텔 오피스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되죠 그래서 중도인출 허용된다 허용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사례 4번에 보시면 전세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렇죠 이렇게 돼 있죠 동일한 장소에서 전세금 임차 보증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획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렇죠 뭐예요 그래서 전세금을 결론적으로 보면 인상하는 경우 인상 뭐 증액하는 경우 그죠 뭐 증액 그렇죠 다 같은 말이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그죠 중도인출 중간정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증액 없이 단순히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죠 전세 보증금을 인상하지 않고 그냥 계약기간만 연장해 계약기간만 그렇죠 이렇게 연장해요 이런 경우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례 어렵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됐죠 자 이번 시간은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없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했던 내용들만 잘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또 뒤에 가서 또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들도 많이 있으니까 정리하시고 한번 쭉 한번 들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보시면 어렵지 않게 다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